되는 냄새는 나 kung 80년대의 기준미 9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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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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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cry дел it fights 존경하기 안녕하세요 MC社인 kommen 도깃큐 완전 준비 완료입니다. 저도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뛰어야 할 엠카 런닝 코스 최초 공개 컴백 무대부터 데뷔 무대 엔시티 드림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돌아온 빌드업에서 탑3에 오른 팀 훈민재빛의 신곡 플라워의 무대도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케이팝 걸그룹 계보를 이어갈 루키 슈퍼 이끌림 아일릭과 슈퍼몬 유닛 다같이 약속 이번 주 1위 후보부터 확인해 볼까요? 보여 주세요 유닛스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유닛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맘부하이 I'm Jellie Danka but you can call me Jellie 안녕하세요 유닛스 진현주입니다 Konnichiwa nanah desu Hi everyone I'm Alicia 안녕하세요 유닛스의 방위나입니다 Konnichiwa kotoko desu 안녕하세요 임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윤화입니다 저희 유닛스의 타이틀곡 슈퍼몬은요 누구든지 원하면 스스로의 슈퍼몬이 될 수 있다 라는 유닛스만의 당당하고 사랑스러운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영파씨부터 만나보시죠 계속해서 엔커와 함께 달릴 슈퍼루키가 한 팀 더 방문했습니다 아일리트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일리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리트의 귀염둥이 만네 이루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리트의 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리트의 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리트의 분위기 메이커 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리트의 민주입니다 타이틀곡 마그네틱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솔직당당한 10대의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마그네틱에는 재미있는 멜로디가 정말 많은데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멜로디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한 둥거리는 마음을 슈퍼 이끌림이라는 가사로 표현했습니다 같은 하이브 선배님인 재현 선배님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마그네틱은 총극안이 포인트 안무가 될 수 있는 안무인데요 손가락으로 N극과 S극을 만들어 붙였다 태는 안무가 있습니다 아 귀엽다 자 그럼 음악으로 한번 해볼까요? 음악 주세요! 인정할게 This time I wan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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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it's magnetic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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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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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마이월드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일리즈 세계 속으로 빠져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 또 신비롭고 독특한 마이월드에 저희 아일리즈 매력이 많이 담겨 있으니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먼저 앰버스앤드원의 컴백 무대부터 만나보시죠 NCT DREAM입니다 환영합니다 쪼이게 N3 안녕하세요 NCT DREAM입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먼저 템페스트부터 만난 포션 빠밤 달려 보자고 달려 보자고 3월 마지막 수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최종 결과 보여 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금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자정 3월에 엠카운트다운을 빛내준 화제의 무대 영광의 탑6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월드 넘버 1 K-POP 차트쇼 엠카운트다운 안녕 안녕 두 번째 넘버 2 K-POP 입니다 Yeah, but friends don't say words that make friends feel like more than just